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리포트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이에 따라 재보선 이후에 야당의 지형 변화가 있을지 뒤따를지 관심인데 이승훈 부위원장님, 재보선 규모가 사실 크진 않거든요. 크진 않은데 이 조국혁신당이 월세살이하면서 선거전 나서고 있고 선거 주목도가 계속 높아지면서 일단 부산금정구청장 선거가 높아지고 있는데 민주당은 단일화하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단일화가 되겠습니까? 단일화를 해야죠. 되겠습니까 보다는 지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고 또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국민들이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금정구청장 같은 경우는 분열되면 사실상 승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어떤 절차로서 단일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영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 체제가 있잖아요.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월세살이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기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는 것이고 자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거될 경우에는 바로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더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더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민주당 계열 측에서는 약간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재벌과 선거 양상인데 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이제 이재명 대표 간의 어떤 대리전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는데 이 둘 사이는 이제는 반년 만에 총선 이후에 반년 만에 어떤 대결 구도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정관계에 또 계속 문제가 있었고 오랜만에 선거 다시 치르게 됐는데 승리를 가져와야지만 좀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입지를 좀 넓힐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은 처음에는 조용하게 지방선거로 조용하게 치른다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천도 부산시당에서 하도록 중앙당에서 공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조용하게 치를 전략이었는데 워낙은 이제 호남에서부터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과열이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도 단일화 움직임이 있고 이렇게 과열되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조용히 치러도 책임만 대표가 치를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패배하면 그래서 이제 주황당에서 적극 지원하는 이런 흐름이고요. 저는 부산에서 단일화는 쉽지 않다 봐요. 호남에서는 이제 죽게 살기로 싸우는데 부산막이 단일화한다? 그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결국 다 노지 않을 깨리로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부위원장이 보면 재보호선거 판세일까요? 몇 대 몇 소 정도로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일반적으로는 2대2로 보잖아요. 그런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단일화가 된다고 한다면 금정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다만 호남에서야 영광군수가 조국 혁신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자신에게 잘하면서 하면 결국에는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야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정구청장 경선은 꼭 단일화를 해야 되고 지금 이 정부의 심판에 확실한 것들을 심어주려고 한다면 꼭 금정구청장은 야당에서 꼭 단일화해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